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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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버스 인트로 추가했고 현진이 댄스 브레이크 하고 연극특해서 돌출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인정합니다 재밌게 멋있게 파이팅 다다란 파이팅 피ATHER 피타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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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듣. 이제 집처럼 드나든 즙 즙 듣 WRONG. 몸 돌면 되거든요. 네. 힙합 시작. 긴집 막힌 바퀴 질렁의 극기. 맨 처음에 세상에 극기. 오우. 자고싱. 아 이게 아니야. 진짜 이거 그냥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덕시 덕시 거래 북불 적게 특지. 들여봐 들여봐. 단단. 두. 파이팅. 단단. 힙합 백종지 막힌 바퀴 질렁의 극기. 날씨처럼 된다. 날씨 특지. 자고싱 안 보사고. 착 port. những 입을 들어보신 적게 특지. De várias. Symptext. 이제 다 볼도 돼. she never if they want struck through. 아니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 지내 많은 Tous ensure 사랑을 통해 시청자 대신É 슬슨 승 WRIT 뭐 진짜érêt 우리 이후보기 이후보기 쭈얼리 이후보기 쇼커르르타 근데 버리지 우리는 내일 가 정희 몇 살이죠? 와 이은이 힘 세졌다 아, 편하다. 찍지 말아주세요. 슬프니까요. 쌤 좀 더 올려야 돼. 쑥 감아와. 쌤 좀 더 올려야 돼. 잘 못 해야 돼. 세븐에잇에잇에잇. 슬프. 듀ến 쁬데낸. 원. 투. sstre. 포. 파이. 식. 세븐에잇. 포. 지크. 저해 Raspberry. 정하! 암. 건너 스톱. 내 발자국, I'm strong 빨리 와! 갖고, 갖고, 북, 북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하고 쓴 제가 얘기해 보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きっと 서, report 어 탑 탑 수, 탑 억, 다탑 타 tief 이 친구가 아니야 wi How do I want to get education? Come out, I'll get on. Come in the world.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1. 1. 2. 3. 2. 1. 여러분, 저 노래 한 번 더 줍어도 될까요? 어, 예. 예, 예, 예. 1. 2. 2. 오우우우우우Z ามائ다 5 오우우우 지금 한 벌레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여기 미역국밥이 있어서요. 미역국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메가팔서 덴버 부분을 제가 먹고 달라고 해서 특별하게 20초 정도에 덴버가 또 새롭게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부딪혔구나, 쏘리. 라차 로그요? 근데 저는 약간 공공직보다 약간 03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옷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약간 좀 더 애기 같았어요. 근데 저는 잠옷을 안 입거든요. 라시랑 까만 바지, 반바지 끝이고 부들부들해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옷이었어요. 기부를 했는데 방송 활동도 하고 싶어요. 올해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공사 활동하면서 많은 애기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꼭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어요. 예쁘게 그냥 포장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와서 열심히 공사활동도 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이거 뭐 했지? 재밌었어, 재밌었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나갔어? 아니야, 행복한 기억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서 그래. 탕후루 굳이 찾아 먹진 않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거 마지막에 누가 이겼지? 내가 이겼나? 안 했나 그 다음에? 공공주 귀엽네. 올해는 너희가 다 먹어라. 공띠즈 파이팅. 폭띠즈 파이. 탕후루 구로인 건 충격이었어, 해명해봐. 그냥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러죠. 그냥 과일을 먹는 게 좀 더 이득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난 내 취향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 없는 거 같아. 뭐 정해놓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없어가지고. 평냉면 아직도 먹고. 응? 따뜻한 거야? 다 좋아하진 않은데? 어쨌든 다 좋아해요. 네, 되게 다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거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평소에 딱 봐도 먹을 걸 굳이 그렇게 잘 안 즐겨서 능이 백숙 좋아해요. 소고기 술 진짜 좋아하고요. 좀 잘 시간이에요. 지금 평소에 12시 37분이니까 먼저 자야 돼요. 야, 내 옷 좀. 싫어, 추워. 추워. 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연준이. 연준이. 사오기. 의상이어서 한번 입고 해보려고 입었습니다. 아 어제 가위 눌렀어. 난 소리 자고 있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누가 문을 열린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아 이게 설마 현실이 아니겠지. 우리가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옆자리 와서 누가 손가락을 귀 안에다 넣은 느낌이었어. 깼는데 아무도. 혼자 파타고 깬 거 아니야? 어우! 누구야? 또 붙어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 열기와 우리의 무대 열기가 합쳐지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너무 뜨거워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groundbreaking. 진짜 패틱이야. 지금 시작한 생각입니다. 지금 시작한 생각입니다. 네가. 메가벌스가 원래 2절 잘렸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는데 제가 황만하고 뒤로 돌아가서 애들 브릿지 하는데 뒤에 브릿지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가서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슬라이딩 했어요 제 파트 하는데 뭔가 넘어질 거거든요, 과장 아, 누가 넘어져? 하필 찬이 형 넘어질 때 승민이 몸 방향을 움직이는 게 이쪽이어서 넘어지면서 보는 게 겁나 웃겨 황이 복근 복근이 있어? 없네 응 I have you in 인생 쉽지 않아 미역국은 맛있어 인생은 쉽지 않아 많이 왔으면 먹겠다 무대에서의 여유가 달라져요 팬들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오늘은 좀 스케일이 큰 무대들이 많으니까 족발 대짜 시켜드립니다 2024년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 하면서 레드카펫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머리를 좀 삽다른게 해봤습니다 삐죽 삐죽 됐어 여러분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네? 대다 상선 맛있겠다 고기네 고기다 걱정도 했어야 되는데 걱정도 없네 아 야무줄 가지고 싶구만 그렇죠 이게 다 연윤이야 역시 나이는 무심 못하지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죠 몰라? 몰라 알지 에스페셜 팩트아 진짜 찔러인데? 스페셜 팩트아 승균이 오늘 잘생겼네 머리 딱 어깨 어깨 딱 엉덩이 와 이거 진짜 아프겠다 혼난 엄청 많이 혼났지 그래도 말 안 들었지 나 진짜 말 안 들었네 그래 보이지 아직 저희는 이제 골든 디스크에 레드카펫을 다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 갑니다 이 애니 참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눈빛이 아주 사랑스럽네요. 네, 하늘이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갑니다. 오늘은 헤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복권을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엽나? 귀여워요? 응? 귀여워요? 응. 오케이. 나는 뵙기 쉬운 마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훨씬 편하면서도 그래서 제 화려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실크 소재로 되어 있는 나시를 입어서 좀 더 섹시하게. 오늘 키어싱 첫 공개 날인데 스테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고. 아, 이혜다! 이혜이가 말 들었습니까? 아니요. 국립은 뭘 해도 예쁘면.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뚫었습니다, 패션. 린이 형 이리 와봐. 근데 네가 오래 오면 가야 돼? 어, 와야 돼. 그래, 가야 돼. 인사해. 안녕. 누구한테 안녕한 거예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좀 숙여봐. 그렇지, 아이 잘생겼다. 이제 가도 돼요. 어. 안녕. 끝. 이 자세가 편해서 그래요. 너무 호두한 게 아니야? 이 자세가 편해서 그래요. 뭐야, 엉덩이 왜 이래? 호두었어. 혹시 빙빙이야? 미인전의 시상식에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진짜 무대 부시고 올걸. 빨리 올라오고 싶고 광찬 짐승모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소년. 겨울이 한 거예요? 플라워보이. 얘들아, 가야지. 근데. 플라워보이. 플라워보이. 우리 이 기회가 나에게 왔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신나게 즐길 것인가? 대표에서 멤버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이 모든 게 한 번에 결합되어서 지금 방금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것과 두껀 부를 거예요. 제 어렸을 적 노래방 18번 곡이었어요. 나는 가수다에서 YB 선배님 투표도 했었어요. 윤도현 선배님 투표도 했었어요.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모든 가수들의 우상 아닌가요? 모든 가수들의 우상 아닌가요? 나는 답이 모르면 진짜로 반첩이야. 이게. 나는 답이 모르면 진짜로 반첩이야. 우리의 시상식이 모두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골디도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무대. 마지막으로 잘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의 시상식이 모두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의 시상식이 모두 모두 끝났습니다. 스테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한 번 또 뿌듯했고 빠른 시일에 다시 한 번 더 투어를 통해서 스테이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 número 4 에드가 몇 번 더 투어를 통해서 스테이크가 있다는 정보가 입장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 transport에서의 대단했다. 우리의 시상식이 모두 많이 좋습니다. 우리의 시상식이 모두 모두 사면